예리미야 38장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요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려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릴 수 없느니라 하느니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국 내시 구스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의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려여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한 이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왕이 구스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삼십 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곡관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스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며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네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망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네 생명이 살겠고 이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네 가족이 살려니와 네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렌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오. 그 여자들은 네게 말하기를 네 친구들이 너를 꿰어 이기고 네 발이 지늘게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네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네가 이 성읍으로 불사름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네게 말하기를 네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네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하니라.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음에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탈로 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예레미야 39장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제딸에 바벨론의 너부간 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애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딸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됨에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 사레셀과 삼갈 내부와 내시장 살수기미니 네르갈 사레셀은 궁중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상길을 따라 두담 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마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너부간 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며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너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너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에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바벨론의 너부간 네살 왕이 예레미야에게 대하여 사령관 너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헤하지 말며 그가 네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너부사라단과 내시장 너부사스반과 궁중장관 네르갈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며 그가 백성 가운데에 산이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네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으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예레미야 40장 사령관 너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네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느니 만일 네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네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맡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네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며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아들 두 아들 요한안과 요나단과 단우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너도버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아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다라에게 이르니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며 이르되 너희는 갈대야 사람들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야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하니라 모합과 암몬 자손 중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의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다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라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과일을 심이 많이 모으니라 가레야의 아들 요한왕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라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할리스가 네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네가 아느냐 하되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가 믿지 아니한지라 가레야의 아들 요한왕이 미스바에서 그다라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네 생명을 빼앗게 하여 네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려 하니라 그러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가 가레야의 아들 요한안에게 이르되 네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네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예레미야 41장 일곱째 딸의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여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열 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열 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라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야 군사를 죽였더라 그가 그다라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때의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양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에게로 가자 하더라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에 던지니라 그 중에 열 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마엘이 그다라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왕이 이스라엘의 바하사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처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너부사라단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가래야의 아들 요한왕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부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남해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래야의 아들 요한왕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부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래야의 아들 요한왕에게로 돌아가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여덟 사람과 함께 요한왕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가래야의 아들 요한왕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실을 기부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렘 근처에 있는 게로킴함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야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그리고 마치arem에선 보고있습니다 그럼 Insights 감사합니다.